오늘 출근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특히 해안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가 돼 있고요. 전국 곳곳에 파도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 소식도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후로 주 후반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중심으로 당분간 이렇다 할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상당히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원주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이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낮아진 체감온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발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체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낮아진 체감온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발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